아 그 자식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? 평소대로 하시면 되죠. 아휴 망신망신 무슨 이런 망신이 다 있어. 친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? 우리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더라? 그냥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.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따님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. 그랬었죠? 그랬나? 손에 물 한 방울? 내 손 좀 봐봐. 손이 물에 불어 터졌어. 어떻게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사나? 세수는 고양이 세수하나? 레오. 선물. 엄마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대. 뭐해? 안 받아? 땡큐. 부모님 두 분은 보고하시고? 두 분 다 건강하세요. 우리 가족 관계가? 삼남매요. 레오가 첫째예요. 밑에 여동생 둘요. 아이고 맘며느리에 신우가 둘이면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. 엄마 레오 한국인 아니야. 시집살이 없어. 아 그거 하란 맘에 든다. 그래 우리 한나 어디가 좋나? 내가 좋으니. 다 좋아. 사랑해. 부모님 앞이라. 그런 얘기는 차차 하시고 본론부터 하세요. 그럴까? 그래. 저 엄마하고 저 오랫동안 상의를 했는데 혼인신고도 한 마당에. 이 집에 들어와 살아라. 사람이 서론 본론 빼고 결론만 던져. 아니 처가살이 하란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. 엄마 우리 허락한 거야? 그래. 정말? 정말 진짜지? 축하해 누나. 엄마 아빠가 좋대. 우리 같이 살래. 시? 왜 이래? 왜 이래 왜 이래? 어머나 어떡하면 저분이야.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. 어떡하면 좋아. 엄마 고마워. 아빠. 어, 됐어. 앉아. 어허! 시, 다운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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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노 땡큐. 자, 여름 Birds. 새끼 후에. 어이거. competency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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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감사합니다.